위기에도 돈 버는 미국 1% 부동산 부자들의 전략 입지를 뛰어넘어 새로운 기회를 찾으시는 분들을 쉽고 안전한 미국 부동산 투자 매트릭스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텅키 글로벌 리얼티의 김효지 대표가 이번 세미나에서 22년 경력의 실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쉽고 안전한 미국 부동산 투자의 A to Z를 짚어드립니다. 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할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미국 부동산의 특징과 함께 한국 부동산과의 차이점을 비교해드립니다. ABCD 매트릭스 미국 부동산의 핵심 원리를 쉽게 이해시켜드립니다. 미국 부동산 취득 절차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투자의 지침 미국 부동산 투자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조목조목 따져드립니다. 투자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처 선정 어디를 눈여겨봐야 하는지 좌표를 보여드립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 실전 사례 실제 투자 사례를 통해 투자 대비 리턴의 실제를 조명해드립니다. 미국 슈퍼 리치들의 자산 추월 전략을 전해온 김효지 대표의 강연에 직접 오셔서 구상 중인 투자 계획을 재평가하며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아하 빌딩과 함께하는 쉽고 안전한 미국 부동산 투자 매트릭스 무료 세미나는 7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역삼 포스코타워 이벤트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200분 한정으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세미나 신청 및 문의는 전화 010-2980-8757 혹은 아래 더보기란에 신청서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의 관역을 조준해드리는 이번 세미나에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미국 주류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 목소빵 보실 수 있습니다.